한국 스포츠 경제 정진영 기자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탑에 대마초 흡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한서희를 해외로 보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은 20일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일 계속되는 의혹들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 금일 디스패치 보도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들은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YG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언론 대응이나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면밀히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의혹 제기에 대해 향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2016년 양현석이 탑의 대마초를 흡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컴백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한서희를 소속사를 통해 미국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서희는 앞서 탑과 대마초를 함께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진 OECN